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장을 찾았어봐 오늘은 어떤 시장이냐고요? 바로 강원도 삼척중앙시장인데요 삼척중앙시장은 20세기 초에 탕강이 개발됐을 때 사람들이 붐볐던 그런 시장인데 요즘은 어떤 모습일는지 저와 함께 삼척중앙시장을 찾았어봐 삼척시민들의 식탁을 책임지는 그곳 사람 냄새 짙게 베인 이곳은 바로 삼척중앙시장입니다 여름을 지나고 추석을 지나 이제 본격적인 가을을 맞이한 삼척중앙시장의 하루는 과연 어떨지 함께 떠나보시죠 전통시장하면 뭐니뭐니해도 없는 것 빼곤 다 있다는 사실 신발이면 신발, 채소면 채소 없는 게 없습니다 어르신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 뭐가 유명해요? 여기가 제일 유명하면 문어, 또 오징어 그러면 이렇게 딱 왔을 때 맛있는 간식거리도 시장의 묘미잖아요 간식 같은 건 어떤 거 맛있는 게 있어요? 주로 보리밥 종류 국수 삼척에는 우리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메뉴를 말하신 것 같네요 삼척중앙시장에 다니신 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나는 삼척 출신이래요 원래 삼척초등학교 나와서 계속 나이 80이 넘게 살고 있어요 사람도 많고 여러 물견도 많고 마트도 물건이 많지만 재래시장이 애호해줘야죠 우리가 여기는 바로 어시장 입구입니다 삼척하면 바다가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시장이 더 풍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기대된다 사장님 네 요거 대학문화 맞죠? 어, 대학문화에 속해요 우와 저 앞에 있는 거 엄청 커 보이는데 키로 수가 몇 킬로짜리예요? 8킬로짜리 8킬로보다 더 큰 것들도 나오나요? 뭐 30킬로, 40킬로짜리도 있어요 우와 그럼 이게 다 국내산문화인가요? 네, 국내산문화인가요? 네, 국내산문화인가요? 네, 국내산문화인가요? 삼척이요, 그내에서 우와 아이고, 혼자 둔지를 못해서 제가 도와드릴께요 으악, 아우 무거워 이야 바다괴물 아닌가요? 저 이런 크기의 문화를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으악 요거 보세요 빨판 하나에 이 크기가 야, 힘이 장사예요, 장사 이거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건 먹고 그냥 몸이 보양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뭐예요, 옆에는? 여기 문어 내장이에요, 문어 속에서 나온 거 이 내장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또? 요것도 똑같이 숙회로 삶아서 뭐 참기름이랑 고추장에서 먹으면 맛있어요 진짜요? 네, 별미, 별미 저 문어 내장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좀 드물어요, 이런 게 저는 잘 없어요 이게 아무래도 도시에서 샀을 때는 싱싱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 신선한 문어를 드시려면 여기 삼척 중앙시장에 오면 앞바다에서 잡은 거를 갓 드실 수 있습니다 오야 안돼, 안돼 어머니, 뭐 손질하고 계세요? 방어인데 반찬 해 먹으러 손님들 주려고 판례해가지고 짱는 중이다 맛있어, 이거 실도 맛있어, 맛있어 방어가 다른 생선이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맛있어요? 뭐든지 기름도 많고 구수하고 맛있어요 어머님, 여기 삼척 중앙시장에 생선들 많이 사러 오시나요? 매우죠. 어제 누가 사왔고 어제도 누가 잔뜩 사고 갔어 2만 원씩 가져가서 여기 그 저거 넣어서 요러시 먹었어 그럼 이거 한바구니 사장님 얼마예요? 만 원 에? 이거 실화니다, 여러분 산더미회가요 이게 만 원이라고요? 커피두잔 값에 산더미회를 가져가는 곳이 바로 삼척중앙시장입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김치랑 먹어요? 회를요? 삼척금손어머님의 황금 레시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이거 궁금하네 기름기 가득 찬 그 가을 방어를 김치랑 또 같이 먹으니까요 더 훨씬 담백한 맛이 풍성해집니다 시장에는 다 싱생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바로 먹으면 그냥 별게 없어도 꿀맛 그 자체입니다 올 가을엔 방어 횟짐 다양한 상품들이 많아 이거는 강원도의 유명한 송이인데 삼척산 송이라고 써있네요 어머니 삼척에도 송이가 많이 나나요? 엄청 많이 나죠 엄청 많이 나요? 여기 뭔가 꽁꽁 싸매둔 게 이게 제일 귀한 송이 같은데요 귀한 거 아니야 30만원짜리야 귀한 거 아니야 그거 뭐 그까짓 거 30만원짜리 귀한죠 30만원짜리면은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굵직굵직한 거 네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삼척에 어느 산에서 혹시 나는지 아세요 어머니? 울진 가기 전에 호산이라고 있어요 원더구 포산 거기서 가장 많이 나와요 국산 송이는 반드시 밑에 흙이 붙어 있어요 중국산은 흙이 밀반입이 안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이 당근도 씻어서 오죠? 이것도 흙을 다 떨어내고 와요 중국산은 국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흙이 묻어있고요 그리고 송이가 이렇게 깔끔한 색깔 그냥 연한 밤색 그렇죠? 송이가 이렇게 눌럴 때 딱딱하면 이 순간에 꽉 찬 거야 삼척에 송이도 여러분 한번 맛보세요 최고예요 최고 최고 여기 많이 드시고 계시네 맛있겠다 튀김 튀김엔 떡볶이 다 먹고 싶어요 다 먹고 싶어 어떨까 애 아까 자전거 타고 가시던 할아버지께서 여기 보리밥 맛있어요 라고 추천해 준 게 기억이 나서 할아버지의 추천을 믿고 가보겠습니다 보리밥 사장님 안녕하세요 보리밥 한 그릇 주세요 사장님 여기까지 와서 요거 안 먹고 갈 순 없겠죠 삼척 시민들의 소울푸드 중앙시장표 보리밥입니다 보기만 해도 와 맛있겠다 저거지 저거 우와 푸짐하다 푸짐해 바닷가다 보니까 비빔밥에 미역 줄거리가 들어가는 게 이게 특이한데요 와 미역 줄기가 들어간 비빔밥이라 참기름 냄새 삼척의 특제 비빔밥입니다 입에서 채소뿐만 아니라 미역 줄거리가 오똘오똘 씹히는 입맛이 너무 좋고요 사장님이 개발하신 이 강된장이라서 강된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소스가 어우 야무지게 잘 도먹네 저게 다 건강식이라니까요 바다를 닮은 된장 보리밥 맛 완전 꿀맛입니다 투박함 속에 깊은 정을 담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시장 사람들 사람 사는 냄새 가득한 이곳은 바로 삼척 중앙시장입니다 삼척 중앙시장입니다 자세계 분필요 네 감독님 맛집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좀만 더 가면 되세요. 아, 어디? 어? 혹시? 거기야? 사명! 셰프님, 어디 계세요? 셰프님! 과연 어떤 라면을 기다리고 있을지? 오! 부인 라면! 부인 라면! 우와! 여기 보면 커피도 있고, 음료도 있고 과자! 과자가 좀 원! 아! 아니, 서울에 한강 라면이 있다면 울산에는 슬도 라면이 있다 요즘 굉장히 핫하더라구요 슬도 라면이면 제가 인정 인정하겠습니다 빨리 먹고 싶은데 어떤 라면을 먹지 너무 고민되는데 감독님 어떤거 드실래요 우리 오늘 데이트해야죠 저는 신라면 먹을게요 아 매운거로 가시겠다 그렇다면 저도 매운거 받고 진매로 가도 진매로 결제가 카드도 되고 현금도 되고 그런데 제가 카드를 안 들고 왔거든요 그럴 줄 알고 감독님 지갑을 제가 차에서 가져왔답니다 잘 받을게요 감독님 이건 법카 아니고 감독님 개카 핫바드 해도 되나요? 네 다 아 그래요? 그런데 표정이 너무 안좋으시다 자 동주인 주사 bronא 다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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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a 북아가는 감독님의 표정 그때 손으로KA 굳어가는 감독님의 표정 선 radi 돈을 그만쓰라는 감독님의 표정 größer LOUNA nadie 굳어가는 감독님의 표정 총 존 돈을 그만쓰라는 감독님의 표정 와우 도치까지 2번 kabач 나와 Ephralet 나와 두루루루 그만 쓰라는 감독님의 표정! 와우! 진지까지! 2번! 합바 나와! 합바 나와! 쭈르르르르! 시작! 쭈르르르르! 평소에 라면물 못 맞춘다, 라면을 못 끓이겠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 붙들어내세요! 알아서 조절 잘 하자! 조절 잘 하자! 와우! 젓가락 드릴게요! 네, 먹을게요! 시갑 좀 빨리! 감독님! 많이 드세요! 제가 만든 거 많이 드세요! 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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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먹어본 적 있어요? 음! 없어요! 어때요, 이렇게? 밤에? 너무 좋아요! 진짜 제가 이때까지 없었던 이유가 이렇게 너무 좋은 곳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와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껴놨던 거! 근데 그거를 와우! 똥손인 제가 해도 다 알 수 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바로 나와요! 바로 맛있는 라면이 딱 있고 고개를 돌리면 와우! 저 전경! 너무 반짝반짝해서 와우! 너무 좋다! 낮에 와도 좋지만 저녁에 와서 운치있게 라면과 함께 곁들이면 더 낭만적이 닭만적이 이걸로 해도 괜찮겠어요? 아우! 충분하죠! 어! 진짜요? 그런데 충분하긴 한데 이건 또 제가 혼자 끓여 먹은 거잖아요 근데 또 남이 끓여준 것도 괜찮긴 하겠다라는 생각? 엄청 맛있는 라면 맛집이 하나 더 있어요 진짜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분위기가 굉장히 이라시아이마세스러운데요 여기 어떤 가게인가요? 일본식 라면 전문점입니다 일본식 라면이요? 한국식 라면은 일단은 겉면을 사용하고요 인스턴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식 라면은 직접 육수를 끓여서 생면으로 나가는 걸로 이해하시면 보시면 됩니다 쇼유라멘 쇼유라멘? 맛이 어때요? 간장으로 베이스 돼가지고 깔끔하고 맛있어요 근데 후추를 넣고 하니까 더 생동감이 있어요 맛이 뭘 어떻게 해야 돼? 뭘 멘트 좀 해주고 하면 안돼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맛 아니 무슨 멘트를 좀 해주고 나 이런 거 안 해봐가지고 그러면 일본은 다녀오신 적 있어요? 네 갔다 왔어요 일본에서 라면을 드셔본 적은? 오사카 가서 먹었는데 그땐 좀 짰거든요 이건 진짜 저희 한국 입맛이 딱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오사카를 다시 또 가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굳이 이제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 라면은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게 진짜 저의 입맛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자주 오시나요? 네 저는 오픈하자마자 지인한테 들어가지고 바로 왔었어요 오픈런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자주 올 정도로 하는 이곳만의 매력은 어때요? 사실 울산이 되게 라면집이 맛있는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재료된 곳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일본 라면을 먹어봐야 되는데 어떤 걸 먹어야 될까요? 일단은 저희 가게는 메뉴 큰 카테고리로 보면 세 가지 정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쬐깨면이라고 찍어 먹는 라면 그리고 하나는 맑은 스프에 담백하게 먹을 수 있는 청탕라면 두 가지랑 비벼먹는 라면이라고 아제소바나 아브라소바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음 그럼 저는 하나, 둘, 셋, 셋, 네네 구다사이 올 구다사이 비빔면, 찍면, 그냥 면 다 있는 거네요? 이거 보면 시오라면이라고 소금으로 만든 라면인데 소금만 가지고 만든 라면이 아니라 저희가 제주산 구엄딱을 이용해서 스프를 직접 하루 정도 전처리 작업을 해서 매장도 끓이고 배합을 해서 남은 게 시오라면이고요. 저희 가게에서 현재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 게 집게면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파는 곳이 많이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찍어서 먹는 라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프 보시면 저희가 닭이랑 돼지 진하게 우여서 미소타래랑 같이 배합을 해서 농후하게 면에 잘 딸려올 수 있게끔 배합한 라면이고요. 그리고 집게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새우많은 후레이크를 배합해서 만든 건데 중간에 드시다가 이걸 넣어서 드시면 또 다른 풍미를 느끼실 수 있으시고요. 그럼 이걸 처음 먹을 때 넣는 게 아니라 먹다가 넣으면 좋은 거죠? 중간에 먹다가 넣으시면 되고요. 또 변주시키기 좋은 게 저희가 다시마 식초인데. 에? 에? 아, 근데 멸치가? 멸치를 직접 볶아서 기장산 멸치인데 직접 풍미를 좀 주려고 감칠맛이 확 올라오실 거예요. 저는 사장님이 일부러 식초 아끼시려고 못 먹게 멸치 담그신 줄 알았어요. 중간에 한번 비벼 드셔보시면 풍미가 확 사실 거예요. 나의 핏단몰이 다 담겨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오늘 이 네 가지 라면을 한번 맛있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살기만!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 맛을 봤는데 이제 히찐이는 항공권 예매 안 할 겁니다. 울산이 와도 이렇게 맛있는 현지 라면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음, 감동적인 맛이에요, 너무. 만약에 평생 라면만 먹을 것인지, 평생 라면만 먹을 것인지 물어보신다면 음, 둘 다 먹으면 안 되나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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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특산물이나 평화, 예술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또한 마을분들도 저희 센터를 이용해서 특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도 같이 하시고 국동조합분들과 함께 저희 마을과 저희 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특산물이 연근이라서 연근 모양으로 꼬아였던 거예요. 그랬는데 지수처럼 보거품이 두 개잖아요. 멀리서. 런앤런은 마을을 즐기는 행사거든요. 달리기를 하고요. 그리고 GPS 아트 지도를 만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이 마을에서만 할 수 있는 체험으로 아주 다각도로 마을을 즐기는 행사입니다. 청년의 시선으로 달성군을 바라보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화 상품들을 기획해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곳을 돌아보고 또 이곳과 관련된 문화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지역을 돌아보고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런앤런은 마을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거 연잎이요. 연잎. 연잎인데 이거 기강석거리 가면 한 거 있잖아요. 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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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저 집이 우리 집인데 저 집밖에 없었어요. 저 집밖에 없어서 옥상에 탁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쓰렸던 집인데 똑같았어요. 제가. Se. 빽화. 찌싯마네. 알갓. 바다. 바뜨erting. 신납이의 textile에 가 dysfunction라고. 사람 구경도 하고 즐겁고 모내기가 하니까 옛날 생각나고 할 때 신명나지? 장도 쥐고 쥐고 뭐도 써먹고 잘 없었는데 이런 행사를 하니까 너무 즐겁고 뿌듯하고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사람도 많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 조그만 동네에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정말 즐거웠습니다 사람들이 놀러 좀 많이 오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좋은 나라, 좋은 동네 살기 좋은 동네 이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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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은 한라산 북쪽 중턱을 가로지르는 살록 북로입니다. 이곳은 516도로와 천백도로 사이길로 한라산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로 손꼽히는데요. 지금부터 가을빛으로 물들어가는 살록 북로로 함께 떠나보시죠. 숯불 속에서 부스럭부스럭대는 것의 정체는 바로바로. 멧돼지인 줄 알았죠. 좌돼지. 여기는 열한지 굉장히 예쁜 숲길인데요. 여기 살록 북로에는 이렇게 열한지 그다음에 관음사 코스 그리고 한라산 국립공원까지 너무 아름답고 예쁜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서 예쁜 곳과 맛있는 곳과 모두 한번 체험해볼까요? 가보시죠. 먼저 살록 북로의 비경을 자랑하는 단풍 명소로 안내합니다. 바로 탐마교육원 옆에 자리한 열한지 숲길인데요. 이곳은 도민들도 잘 모르는 비밀의 숲이라고 합니다. 열한지 숲길 계곡에 단풍이 붉게 물들면 그야말로 장관이라고 하는데요. 지난주 제가 갔을 땐 조금씩 단풍물이 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제주도 도민들만 알고 있는 정말 숨은 단풍 명소라고 해요. 예년 같았으면 벌써 단풍이 엄청나게 물들었을 텐데 올해 9월에 폭염, 10월 밤짝 도이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는 분들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사람이 없네요. 나무들한테 인사할게요. 안녕. 자 선생님 왔다 간다. 단풍 들면 또 올게. 안녕. 점점 깊어가는 가을날 이번에 찾은 곳은 한라산 동북쪽 긴 슬게에 자리한 한 사찰입니다. 때는 정오를 향해 가는 즈음 식당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녹국노를 헤매다 스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아유 스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는데 공양 한 그릇만 부탁드려도 되겠는지요? 예 물론이지요. 이쪽으로 오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사찰 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스님을 따라가 봤더니 아침 이곳에서는 점심 공양이 한창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밥 한 끼 얻어먹어도 될까요? 예예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먹어도 되겠죠? 네. 두 그릇. 종류별로 다 떠보겠습니다. 이거는 깨닙이다 깨닙. 또 오이 맛있더라. 이것이 바로 자연이 주는 제철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사찰 음식 흔히 절밥이라고 하죠. 아유 팀장님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이게 또 악수하는 것보다 이게 또 이게 또 이게 또 이게 얼리기네 제가 사찰 음식을 처음 먹어봐요. 부처님 오신 날 와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편안하게 오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초대해 주시더라고요. 예. 점심 공양은 이제 시간에 열 날씨 밤부터 이제 열두시 삼십분까지 오시면은 언제나 같이 공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뭐 이렇게 뭐 신작 아니라도 누구나 다 그냥 누르르 먹을 수 있다. 하 제가 이런 노멀 된장국 제주도말로 우리도 노멀 된장국 살도 좋아합니다 이게. 된장국에 깔깔하게 고추도 있고 버섯도 있고 좋아요. 사찰 음식은 이제 깔끔하면서 담백한 맛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소화도 잘 되고. 소화도 잘 되고. 그래요 그래서 몸에 건강에 좋고. 그러면 몸에 건강에 좋은 음식을 제대로 한번 먹어볼까요? 절밥은 역시 비빔밥 아니겠습니까? 갖가지 나물들을 싹 다 넣어서 맛있게 비벼봤는데요. 고기 한 점 없어도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 사찰 음식입니다. 이게 진정한 비건 음식이지 건강해져나 형국아 맛있게 드세요. 야 이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참기름이라든지 특제 고추장이라든지 뭐 후라이 뭐 이런 거 이런 게 들어가야 정말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안에 있는 신선한 채소들. 이 반찬들이 사치야. 너무 행복해. 요즘엔 자연국 채소 많이 먹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와. 아니 어떻게 이걸 그냥 와서 그냥 먹어. 응? 이건 그냥 먹을 수 없고. 가면서 뭐 썰기를 해도 죽든가. 뭐라도. 봉사라고 해. 봉사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대신 건강해 줄게요. 여러분들도 건강해 주세요. 건강한 밥상이었어요. 식사 후 스님과 함께 일일 템플스테이 체험에 나섰습니다. 저희 복료관 스님께서는 저희 간음사를 중창하셨습니다. 중창. 네. 저희는 저희 간음사는 폐허가 돼서 아무것도 없으셨는데요. 이쪽 해월굴에서 간센보살님을 친견하시고 지금의 오늘날 간음사를 중창하셨습니다. 석상 옆으로 자리한 나지막한 이 굴이 해월굴입니다. 굴 안에는 불자들이 켜놓은 초가 가득했는데요. 이곳에서 복료관 스님은 6년여 동안 기도 정진한 후 한라산 자락에 사찰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신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이 사찰은 살록 복료의 명소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스님과 차담을 나누며 고민 상담까지 했답니다. 외롭다는 것도 일종의 공함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된장찌개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냄새가 어떻습니까? 맛있겠다. 근데 지금 여기 된장찌개가 있어요? 없죠. 그 외로움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본인이 이 공함을 아 이게 공화하다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건배. 건배는 아니에요. 왜 할 뻔했어. 할 뻔했어. 얼굴이 빨개지셨네. 이번엔 템플스테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108배에 도전했습니다. 갈수록 몸은 힘들어졌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한 번 한 번 절할 때마다 쌓여 있다는 고민과 잡념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 발은 좀 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세계 최고봉에 오른 국내외 산악인들의 역사와 등반의 변천사를 만날 수 있는 산악박물관입니다. 박물관. 박물관. 너무 쾌적해. 너무 쾌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매일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가 뭐지? 여기 어떤 곳인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관광지 같지는 않고 여기가 또 어떤 곳인가요? 2015년에 개관해서 제주의 산악사랑 제주 산악인들을 조명하기 위한 산악전문박물관입니다. 전시실에서는 오래된 등산복과 등산용품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다양한 전시품과 자료를 통해 등산의 발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세계 최고봉을 향한 제주 산악인들의 열정과 노력도 만나보고 산을 오를 때의 기본 예절도 배워왔답니다. 기본 에티켓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에티켓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좁은 등산으로 만나면 서로 양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 저 때문에 더 좁아지긴 하더라. 그리고 산에서 이렇게 큰 노랫소리나 야호 같은 거는 삼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행 중에는 음주는 절대 안 드십니다. 음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가져오신 건 쓰레기는 대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쓰레기 문제가 많더라. 이게 지금 오유준 선생님이 직접 입고 착용했던 장비들. 네. 그래서 산악인 오유준 선생님은 서귀포 출신으로 2003년 세계 최단 기록인 44일 만에 남극점에 도달하고 2004년에는 북극점, 2006년에는 에베레스티를 등정해 성공해서 지구 삼극점을 밟은 세계적인 산악인입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오늘도 세계 등반 역사에 이름을 남긴 자랑스러운 제주 출신 산악인들도 만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짧아서 아쉽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 가을. 비경을 간직한 살록 북로를 따라 늦가을의 정치를 맘껏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 신라 천년의 역사를 품은 경주에서 만나는 첫 번째 전시회는 36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차규선 작가의 개인전, 귀향입니다. 차규선 화백은 사실 전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미 인지도가 아주 높고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차규선 화백은 경주 출신 작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시 제목을 귀향으로 짓게 되었고요. 그가 그린 그림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컨셉으로 귀향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자신의 예술적 여정을 되돌아보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주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보낸 차규선 작가가 고향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여는 개인전이라고 합니다. 전시는 총 네 가지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규선 화백의 초기작을 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는 정겨운 경주의 시골 풍경을 비롯해서 화백님이 젊었을 때 이제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섹션에는 분청 회화의 시작이라고 해서 본인 그 화가를 상징할 만한 대표작들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심산 풍경 시리즈라고 해서 분청 회화에서 또 한층 업그레이드된 내면의 어떤 그런 풍경을 다 봤는지 보실 수 있고 마지막 섹션에는 최신작을 비롯한 매화라든가 수선화 등등 여러 가지의 꽃그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차규선 작가의 작품에는 경주가 준 예술적 토양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사실적인 풍경화가 중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만의 화풍을 찾기 위한 깊은 고민을 이어갔습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방식의 회화가 무엇일까 늘 그거는 화가들이 숙명적으로 고민하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경주에서 오랫동안 자랐고 박물관의 토기라든가 그런 흔적들을 보고 또 어떤 분청 도자기를 본 순간 회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그걸 적극적으로 평면 회화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2000년대 차규선 작가는 분청 회화 기법을 선보이며 그의 작품 세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실제 흙을 바르고 도자기에 아크릴 물관으로 바르고 긁어내는 겁니다. 초기 작들은 대부분 다 단순하게 바르고 긁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 이후로 물로 씻어내기도 하고 우연적인 효과도 있고 계획적이면서 계획적이지 않은 굉장히 감성적인 측면들이 많이 묻어있는 그림입니다. 분청 사기에 쓰이는 흙을 알료의 성능 분청 회화 기법을 처음으로 시도해 독창성과 작품성을 모두 인정받은 차규선 작가 이제 그의 대표작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까요? 1995년에서 98년까지 사실적인 풍경으로 여러 번의 개인전을 했었습니다. 저만의 어떤 그런 방식을 찾겠다고 머리털도 빠지고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그린 그림들 위에다가 덧칠하여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다가 다른 대체 재료로 흙도 발라보고 모래도 발라보고 여기서 어느 순간 분청이라는 도자기를 발견하고 그게 또 회화로 넘어가고 그래서 그림의 내용을 떠나서 형식이나 재료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양화를 전공했지만 동양화와 도자기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차규선 작가는 다양한 재료를 통해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작품은 작가가 제주에 머물던 시절에 그린 작품인데요. 당시 경주에 있던 선배가 안부를 전해오며 느꼈던 쓸쓸함을 텍스트와 풍경으로 표현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가을이 아직 육지에서 완전히 내려오지 않아 가을색이 조금 였습니다. 허나 바람은 습하지 않고 상쾌하며 조석으로 살살합니다. 흉중에 근심만 없다면 슬슬하나 견딜만 합니다. 계획 없이 사는 삶이라 내일 일을 짐작히 모호하나 이런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닌지라 무감하여 그래도 지낼만 합니다. 고향의 마른 가을 풀내음이 그립습니다. 분청사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독창적인 분청회화 세계를 확립한 차규선 작가의 개인전 귀향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전시는 경주 솔거미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도자 페인팅 작가 강준영 작가의 개인전 과정의 과정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전시는 강준영 작가의 과정의 과정이란 전시가 되겠습니다. 이번 전시의 타이틀인 과정과 과정 프로세스 오브 프로세싱이라는 뜻의 의미를 재해석해보자면 그렇습니다.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이 정말 다양한데요. 단순하게 우리가 시험을 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요. 단순하게 오늘 하루 한 끼 저녁 식사를 만들기 위해서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는 저녁을 만드는 과정도 있을 거고요. 그런 엄청 다채로운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 작가님은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비움과 성찰을 통해 창작 과정의 복합적인 의미와 아름다움을 탐구하고 있는데요. 드로잉과 집이라는 공간을 통해 과거를 성찰하고 현재를 인식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며 변화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강준영 작가는 회화와 도자, 설치미술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구현하고 있는 현대미술 작가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작품은 작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이라는 소재에서 건축에 사용되는 다양한 기호들과 수식들을 화면에 표현을 했는데요. 집이라는 건 단순해 보이지만 단순하지 않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공간입니다. 그 삶의 터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다양한 요소들을 그림에 표현함으로써 이 집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드로잉으로 풀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이는 이 작품 보시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지금 이 작품 자체가 집의 형태를 띄고 있어요. 굴뚝에서 이렇게 보고 볼로 올라온 것이 보일 건데 저게 사실은 하트예요. 집에서 사랑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관장하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신장과도 같은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작가는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종종 간과되기 쉬운 과정이야말로 예술과 삶의 진정한 본질이라는 메시지를 작품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블럭의 장난감이 되겠는데요. 딱히 어떠한 구조를 만들겠다고 정리해서 작업된 건 아닙니다. 아이의 놀이에는 어떠한 목적성이 있다기보다는 단순히 즐겁기 때문에 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이 놀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아이의 즐거움을 위해서 부모가 동참해서 육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조차도 사실은 이 집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 집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이기도 하고 그 자체가 과정이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사랑으로 변해서 이야기가 컸을 때 품은 부모의 사랑이 또 베풀어지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런 설치 작품들로 표현했습니다. 과정을 중시하는 열린 시각을 통해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는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는 강준영 작가의 과정의 과정. 전시를 관람할 때 감상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이번 전시의 감상 포인트를 하나 꼽자면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어떠한 철학적 단론과 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품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집중하시면서 작가가 말하는 과정의 아름다움의 의미를 새겨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교선 작가의 귀향과 강준영 작가의 과정의 과정. 가을의 끝자락 예술로 물든 경주에서 만나는 특별한 전시. 놓치지 말고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